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. 우리 국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의원들이 서로 갈등하는 모습 흔히 볼 수 있습니다. 미국 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런 미 의회의 의원들이 서로를 위해 매주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.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. 국회에서는 정당이 다른 의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갈등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. 미국 역시 지금 이맘때면 한창 정당들 간의 의견 충돌이 격해집니다. 하지만 이런 가운데 매주 의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상원인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몇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.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제임스 랭크포드 공화당 상원의원과 함께 이 기도 모임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. 크리스 의원은 기도의 시간을 한 주 가운데 최고의 시간으로 뽑습니다. 매주 다른 상원의원이 함께 나눌 말씀을 고르고 기도 모임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해 나누는 겁니다. 기도회를 마칠 때마다 의원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. 크리스 의원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서로 간의 친밀함을 만들어간 덕분에 다른 의원들과 의정 활동을 할 때도 수월해졌다고 말합니다. 쿤스 의원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. 지구촌 리포트